를 해주세요 궁금お願いします 들이 오셨어요 들어이라고 이렇게 찢어들고 있으니까 이게 요령과 노하우입니까? 일단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상부터 파고들어야 합니다. 그 둘 다 학생이니까 당연히 학교부터 접근해야죠. 삼계탕. 삼계탕. 왜? 삼계탕. 핸도 1944 배지. Mainly 무대 hac"! 상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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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문동이가 왜 떨어졌는지 알아냈어요 상병! 그래ABY이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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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너 미소가 일어나가. 일어나. 사이다. 사이다. 그럼 좀 더 돌아가. 돌아올게요. 우주야. 우주야. GO! 우주야. 하이루. 난 이번에 전화 본. 장. 예리라고 해. 하이루. 난 이번에 전화 본. 장. 예리라고 해. 끝.